지난 시간에 우리가 37과에서 마지막 8번을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 25장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오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노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니이다 할 것이오 그 성읍 장노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로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노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특별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나라 이런 데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결혼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대결혼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결혼을 해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가운데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형수가 다른 데로 타인에게로 시기까지 말고 시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형의 이름으로 올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안 하고 옛날에 우리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나라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어떤 집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다른 형제가 아들을 몇 명 낳으면 그 아들을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호적을 옮겨가지고 그 아들로 삼아서 가문을 이어가도록 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이제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형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올리고 형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틀려가지고 그때는 토지가 우리 요즘도 그런 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건데 토지 공개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제 땅값이 오르거나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이거를 국가의 어떤 그런 관리하에 두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분들은 이건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발상이다 사유재산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런 논쟁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런 이 가난 땅에 있는 그 땅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그 또 12지파 가운데서 각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다 분배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거를 계속 대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팔더라도 다시 희년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어때요? 그 형제의 기업을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식이 없는 형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올려서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고 또 만약에 이제 이 젊은 미망인이 남편이 죽었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재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이런 데 가서 재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그런 신앙 공동체인데 그러더니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 변질과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젊은 미방인에게도 하나님께 극류를 베풀어서 그 남편이 없이 일찍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맞아가지고 갑자기 젊은 그런 사람들이 아내나 남편이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너무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그래도 있으면 뭔데 자녀가 없는 가운데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다시 재혼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 이제 큰 어떤 고통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일평생을 보내야 되는데 시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형의 이름으로 올려서 이어가게 하고 또 그 신앙 공동체인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또 남편을 잃은 그 여인의 극류를 베풀어 슬픔을 위로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런 게 지금 신명계에서는 율법으로 하나님께 법으로 정했지만 사실은 이게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장세기 3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어떤 거냐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어요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아들에게 유다에게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세 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첫째가 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인데 엘이 다마리라고 하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는 가운데서 이 엘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둘째 아들인 이 오난에게 네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라 그래가지고 내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 지역을 이어가도록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동생 그러니까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수인 다만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도록 설정을 다 이렇게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이것을 악하게 보셔가지고 오난의 생명을 취하여 가버렸어요 아니 형제의 기업을 이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셀라가 있는데 셀라가 그러면 또 해야 되잖아요 유다가 생각하기를 지금 아들만 셋이잖아요 엘 그다음에 오난 셀라 이렇게 아들이 있는데 지금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가 엘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엘이 자식이 없이 죽어서 오난하고 있는데 또 오난도 하나님의 심판을 주고 셀라하고 해가지고 셀라도 죽으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만에게 너 친정에 가서 있어라 아직 셀라가 너무 어리니까 네가 셀라하고 결혼하기는 그러니까 가서 있어라 했어요 그런데 다마리 친정에 가서 있는데 이 시동생인 셀라가 충분히 장성을 했는데도 자기하고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마리 소문을 들었어요 유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면사품을 다 뒤집어 쓰고 창녀의 옷을 입고 길거리에 가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도 아내가 죽고 나서 굉장히 외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길거리에 보니까 창녀가 자기를 유혹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유혹이 돼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때 마침 돈이 없었어요 돈을 주고 관계를 맺어야죠 그런데 돈이 없는데 당신은 그럼 뭐를 주겠냐 염소 한 마리를 주겠다고 그런데 염소가 없는데 어때요? 그래서 도장과 도장끈과 이런 지팡이를 그 증표로 줍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같이 동침을 했는데 다마리 임신이 된 거예요 한 석 달 좀 지나서 보니까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못된 짓을 했구나 하고 유다가 끌어내라고 합니다 불로 태워서 죽인다고 그런데 그때 다마리 끌어내려가면서 그럽니다 내가 이 도장과 도장끈과 이것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고 그걸 유다에게 보내요 아니 유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야 이거 자기 도장 끈이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 자기가 잘못했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다마리 거기서 이제 쌍둥이를 낳게 돼가지고 대를 이어가게 되는데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그랬대요 굉장히 유교에 이런 심취하셨던 분인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딱 38장 읽으니까 아니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갖는 게 이게 나온 거예요 에이 이 호래놈 새끼들 이런 못된 놈 새끼들 해가지고는 그분이 교회를 안 나가셔버렸다고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못된 놈들이 있냐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갔냐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저도 이걸 영적인 것을 이해를 못했을 때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그래가지고 뭐 죄를 지었다고 죽이는 것도 아니고 심판한 것도 아니고 왜 그러지? 굉장히 처음에 이게 의문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의 이런 하나님께서 개대 결혼을 통해서 주신 기업을 있게 하고 또 그런 어떤 신앙 공동체의 신앙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잃은 여인을 위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걸 몰랐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뭐지? 여러분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이상한 별거를 다 기록해놨네 그런데 성경은 그래요 우리가 다른 경전은 안 좋은 내용은 다 빼 그렇죠? 안 좋은 거 없어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 다시 우리 아내 바세바 범하고 또 우리 아내를 전쟁터에 보내 죽인 거 다 사실 그대로 기록해놔요 그러나 그 사실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아니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이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이런 게 될 수 있고 또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범죄한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사건이 그거죠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레가 어디로 갔어요? 모함으로 이민을 갔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살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거기서 자기 아들 기론과 말론을 모함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죠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손주가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무 외국에서 힘드니까 고구로 돌아가겠다고 며느리들을 불러서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낳아가지고 너희를 재혼을 시킬 수도 없고 언제 그걸 내 나이에 그럴 수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이 루스는 어떻게 돼요? 나는 아니다고 어머니를 내가 섬기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유대 땅 베들레임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로 갔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제 자기의 친형제 가운데서 만약에 이 계대 결혼이 그런 거예요 친형제 가운데서 이을 자가 없으면 사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걸 촌수를 따져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루시 이렇게 보아스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코치를 해줘 네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서 보아스가 그 타장마당에 잠잘 때 이렇게 해라 향수를 뿌리고 목욕을 하고 옷을 어떻게 입고 와서 이렇게 해요 보니까 밤중에 아무도 없는 한 여자가 와서 누구냐 했더니 저는 당신의 신형 루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은 우리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보아스가 말하기를 나보다 너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가 그 의무를 다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은 내 차례니까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너와 결혼해서 이 기업을 입도록 하겠다 그러죠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 보아스가 더 가까운 친족인 그 사람에게 장노들이 불러가지고 네가 모합에서 온 여인 루스를 재혼을 해가지고 그 기업을 얻겠느냐 하니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네가 그걸 자녀를 낳으면 그 기론의 이름으로 그걸 올려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나는 내 기업의 손해가 안 되겠다고 그래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로서 어떻게 돼요 장노들에게 그걸 앞에서 주죠 그리고 결국에 보아스가 루스와 결혼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족보에요 그러니까 다이수의 루스는 증조부가 되고 이런 보아스는 증조부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아스가 그 형제의 기업을 잇는 그 의무를 다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게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제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어때요 신발을 벗겨가지고 가서 형제 이런 기업이 있기를 이렇게 안 하는 자는 신발 벗기는 자라고 하면서 침을 뱉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계대 결혼법을 만들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모르면 어떻겠냐요? 순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성경에 이걸 설명을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걸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이런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말을 악한 여자로 보지 않는 것은 뭐냐면 다말은 무슨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그런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그리스도의 적보에 끼게 됩니다 오늘 새로운 내용을 하겠습니다 38일과 축복과 저주는 무엇에 달려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진짜 인간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본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보가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맨날 어떤 심판이나 내리고 저주나 내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내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은 꼭 여러분이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1년에 1독은 해야 되거든요 1독은 그런데 이 성경을 요즘은 너무너무 많이 안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참 문제가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영혼의 양식인데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속사람이 이 성경을 읽어야 그것이 우리 양식인데 양식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육신의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고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 속사람이 영혼의 양식인데 말씀을 안 먹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유혹이 오거나 뭐가 이런 거 오면 이기지 못해 왜? 내 속사람이 그걸 강건해야 되는데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내 길의 빛이 내 앞길이 아무리 캄캄하고 세상이 어두워도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아멘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면 가장 확실한 인도를 받는 방법은 말씀을 통한 인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은 또 뭡니까? 우리는 늘 마귀와 싸우고 있는데 이 마귀와 싸움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너희는 에베스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보금의 예비한 신을 신고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귀와의 계계에서 승리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그 마귀를 무찌르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 마귀 시험을 물리칠 때 뭐를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해요 저는 예전에 욕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욕이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리의 입술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나이다 이런 말씀이 딱 욕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그걸 읽다가 욕은 내가 일정한 매일 먹는 육신의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했구나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정도나 그렇게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 제가 딱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먹으면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하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운기 싫어세라도 어떻게 돼요? 어쩔 때는 이 성경을 읽어 어떤 분은 너무 율법적이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믿음이 많이 성장하더라고요 왜? 매일매일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니까 매일 성경을 저는 한 다섯 군데로 나눠가지고 구약에 세 군데로 그다음에 신약은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 너무나 이게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다섯 군데로 나눠서 계속 저는 이렇게 매일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 1독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정말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다른 데는 못 읽어도 신명기 28장은 1년에 꼭 한 번은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신명기 28장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 진짜 이제 한 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거기 먼저 한 번 신명기 28장 1절을 한 번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죠 삼가 듣고 그냥 흘려서 듣는 게 조심해서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지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되는지 이걸 한 번 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창조주가 되시죠 창조자 그리고 우리는 그의 뭐예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피조물이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아닙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야죠 아니 지은 받은 피조물이 자기를 지으신 그 창조주한테 순종을 안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또 뭐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자녀 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리고 또 그분은 나의 성계몽 왕이시며 나의 주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주고 피조물이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이고 그분은 왕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뭐예요? 낫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오전에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시고 다이세를 택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했죠? 그럼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습니까? 당신이 사무엘상 15장 21절을 보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뭐라고 하냐?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했거든요 남녀 노유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도 다 멸하라 그런데 이 사울왕은 어떻게 했냐? 가서 짐승들 가운데서 좋은 거 살찐 것은 다 살려가지고 왔어요 뭐 한다고? 하나님께 제사, 애베를 드릴 때 그거 쓴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순종입니다 아메? 우리가 애베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 나 하나님께 이걸 뭐 하려고 막 이렇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울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애베를 드린다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살찐 짐승들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뭐를 가장 원하시는지 내 생각대로 내가 이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영생 영생이라는 게 영혼이 죽지 않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생명이 주어져요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해결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믿어야 돼요 믿음 해결하는 것은 원래의 원어적인 의미도 그거예요 어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킨다, 전환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해결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완전히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킨 거 하나님께로 돌이킨 걸 해결하고요 이렇게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해결하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 안에 내가 그러면 해결하고 믿으면 예수님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그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반드시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삶의 뭐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나 그것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를 보지 못해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머물러 있다 이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이 그거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하죠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쓰는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요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주여 주여 하는 자 가운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잘못된 첫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단교회나 잘못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믿기만 하면 돼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믿고 주여 주여 했는데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천국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라고 불러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 앞에 뭐를 해야 돼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믿는다 가면서 보면요 계속 믿는다 가면서 회개의 열매도 없고 죄 짓고 순종도 안 하면서 자기 천국 간다고 이런 스스로 있잖아요 거짓된 이런 것에 속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정말 세 번 놀라게 될 거라고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뭐냐 저 사람은 꼭 천국에 못 올 거라고 했는데 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막 흉악한 살인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진짜 회개하고 옛날에 고재병 같은 군대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이런 살인마들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고재봉이는 교도소에서 수백 명을 전도해서 예수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우리가 사회에 볼 때 어때요? 너무 흉악한 죄인이어서 사형 선물을 받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가면 어떻게 천국에 있는 거 보고 놀라요 그런데 저 사람은 꼭 천국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못 오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막 봉사하고 뭐하고 한 것 같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진짜로 믿는 자에게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진짜로 믿었으면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 행함으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축복과 저주가 뭐예요?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운명적으로 너는 축복받고 너는 저주받고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 저주받으라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는 이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흥하느냐 막하느냐 이게 뭐냐면요 다 뭐에 달려 있냐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우리 인류의 시료인 아담과 하가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 아담과 하가 왜 여러분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고 에덴 동산의 낙원에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이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료를 먹지 마라 그랬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후랑이 여러분 왜 그 집안이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너는 저주를 받아 너는 축복을 받아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흥하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2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가 이야 이제 여기 엄청난 일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무슨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다시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라고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장 작은 나라 작은 민족 가운데 하나인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 뒤에서 그 모든 영향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세계 이런 노벨상의 거의 30% 가까이 그런 상을 수상하고 미국의 유명한 그런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런 대학들의 교수들의 거의 20몇 퍼센트 거의 30%가 유대인 이런 중요한 어떤 그런 경제 언론 모든 정치의 이런 배후에는 다 유대인들이 그걸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유대인이나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느냐 이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한 것처럼 그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충명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죠 유대인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있어요 표면적 그다음에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인데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사예요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진짜 그 유대인 진짜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성경에 갈라데아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약속했죠 아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에 이거는 읽으면서 어떤 사람 이건 이스라엘이 준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세계 모든 민족이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도 그래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6.25 전쟁 이후에 163개국이 지구상에 그때 존재했는데 그런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가운데서 끝에서 두 번째 162번째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하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여러분 잘 살게 됐습니까? 지금 6.25전 1950년에 해가지고 7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세계 역사에 이런 유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께서 경제적 부흥과 이 엄청난 축복과 이런 걸 재미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휴게소 와서 화장실 가면 다 놀래고 고속 지하철 타고 고속철도 타면 다 놀래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에 유럽 여행을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스위스 가서 놀랬대요 가니까 화장실 호텔이 물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화장실 쓰고 수돗물 쓰면 호텔 숙박비 안에 드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따로 내야 되더라고요 하면서 아니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정말 공항 같은 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공항은 인천공항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모든 유괴소나 이런 데가 너무나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요 호텔에 있는 그런 화장실보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가 더 잘 돼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놀래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 세계 속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뛰어납니다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가전제품을 가지고 전 세계를 막 이렇게 휩쓸었죠 그래서 소니라든가 무슨 도시바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 가면 거기서 무슨 그걸 사서 오는 게 그게 굉장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은 완전히 우리 한국하고 상대가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가전제품이라는 걸 보면 다 완전히 충격받아요 충격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뛰어난 지혜 이런 명철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을 여러분 보십시오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개발했지만 삼성은 어떻게 합니까? 늦게 했지만 세계 시장을 지금 삼성이 1위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컴퓨터를 일본의 이건희 회장인가 이병철 회장이 갔는데 보니까 새로운 게 나왔더래요 이게 뭐냐 하면 컴퓨터라고 그런데 그걸 가져와서 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컴퓨터나 이런 걸 다 완전히 휩쓸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까지도 만들고 있는데 원자력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때요?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원자력 협정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도 못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어때요? 아주 상상을 초월한 그런 어떤 기술력으로 그런 안전한 원자로를 개발했잖아요 비행기가 가서 추락을 해서 떨어져도 원자로가 파괴되지 않는 이런 안전한 원자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137년 전에 대한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고 해방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세계 속에 한국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러더라고요 6.25 참전했던 그런 참전용사들을 가끔 초청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막 눈물을 흘려요 여기 정말 그 머나먼 나라에 그런 초라한 나라에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 폐허가 됐던 이 나라의 발전상을 보면 도저히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러고 민족적으로도 그러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 거라고 했는지 한번 거기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 그래 2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그냥 3절만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께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장소에 상관이 없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도시에 성읍에서든 성읍은 도시죠 성읍에서든지 그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들에서든지 농촌에 이걸 조금 말하면 네가 도시에 살든지 농촌에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는 네가 목포에 살든지 서울에 살든지 네가 이 대한민국에 살든지 저 미국에 살든지 저 아프리카에 살든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가난하고 피참한 그런 나라들도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시작하면 엄청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인도의 어떤 지역에 도마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인도는 호적도 없이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죽는 거지로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한데 도시마다 거지가 드글드글 하는데 그런데 그 조용기 목사님 가니까 거기에는 거지가 하나도 없고 처음으로 다른 데서는 한 번도 사례비 받은 거 아니라 가서 도와주고 왔는데 사례비를 3천 불 줬는데 거기가 보니까 뭐였던가 했더니 예수님이 열두 사도 가운데 의심 많은 도마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인도에 복음을 전했던 도마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는 거지가 한 명도 없고 그 가난한 인도 나라에서 거기는 다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복에 끄는 대신 하나님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축복은 장소에 여러분 제한받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면 축복을 받고 어디 가면 안 받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자녀, 토지의 소상,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그러니까 너에게 속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자녀들 내 자녀와 그러잖아요 내 몸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내 토지의 소상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 다음에 그 농사 짓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목죽을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자녀들도 내가 하는 사업이든지 뭐든지 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옛날에는 먹을 것을 광주리에다가 떡반죽 그릇을 반죽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좀 지금 밥을 이렇게 해서 먹지만 유대인들의 옛날에 반죽을 해가지고 그것을 유대인들의 빵같이 구워서 먹는 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떡반죽 그릇이라는 게 우리가 이걸 우리로 한다면 네 밥그릇에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죠 밥그릇 국그릇에 이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먹거리 의식주에 대해서 네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나 목사들이 가서 기도할 때 저도 그런 기도 하나님 우리 집사님 집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있는데 여기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네가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그 말씀들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회사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회사에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은 복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따라와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우리가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요셉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여러 명 나오는데 장세계 요셉이 나오죠 마리아의 남편도 요셉이고 요셉이 몇 사람 나와요 그런데 이 장세계에 나온 요셉은 보면 어때요? 집에 있을 때든지 아니면 보디바리지에 팔려갔을 때 감옥에 들어가든지 애국의 왕궁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돼요? 복이 따라다녀 아멘 아니 형제들이 그 집에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으니까 미워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보디바리지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을 향해 그 집과 모든 소에 복을 주셨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또 감옥에 갔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간수장에 은혜를 입게 하시고 거기도 또 축복이며 그다음에 애국의 총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쫓아간다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 따라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랬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며느리로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면 가는 곳마다 복이 맺잖아요 복이 따라다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그랬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이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에게 축복이 따라다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며느리 들어오더니 하나님 막 축복을 주시네? 이렇게 돼요 우리 직장에 저 사람이 들어오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많아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시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내 대책들이 내 앞에서 패하며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우리를 해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켜주셔서 아무도 해야되지 못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해 가지고 어떤 그런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어요 다 왔다가 패배하고 가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군사력 있다고 싸우러 가면요 항상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함께하십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창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기 보면 내 창구와 곡식을 남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라고? 창구에 복을 주신대 그리고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 살고 있는 땅에도 복을 주신다고 우리가 이삭의 경우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난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갈라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창세 2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흉년이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애굽에 나이가 있고 물이 많고 양식이 풍족하니까 거기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런 거예요 이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닌데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계속 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이니 네 자손으로 말며 천하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이삭이 어때요? 애굽으로 가려던 걸 안내려가고 하나님 지시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제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 백배나 얻었고 여하께서 복을 주시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어때 있어요? 백배나 복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백배의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인데 기왕 입을 크게 열어서 100배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교회의 부흥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30배 60배의 실을 뿌려도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실을 뿌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100배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래서 뒤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이 뒤에 땅을 원래 한 3천평 더 사가지고 여기다 교육관 짓고 요양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서해에서 여기 지금 목포시하고 협의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또 여기 아파트 들어오면 또 사람들도 오고 이렇게 하는가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100배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거 100배의 복하면 주차장이 엄청 부족해서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시면 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 서해가 저기 아파트 치이면 우리가 남편으로 좋지만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주차 타월을 한다기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땅을 좀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믿음 대로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100배의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100배로 늘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11,100 얼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 구독자가 100배로 늘어나게 해 주세요 그럼 구독자가 얼마 넘어요? 100만 명이 넘죠 그리고 조회수는 하나님 1,000배로 늘어나게 해 주세요 이 유튜브 방송을 청취하는 조회수는 1,000배로 늘어나게 해 주시고 재정에도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헌금 이 재정에 100배의 복을 주세요 그러면 1년 예산이 어떻게 해요? 몇백억은 되죠 100배 저기 하면 천억 돈 넘을 수도 있네 하여튼 엄청나게 되죠 100배의 복을 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교회 사역의 지경이 100배로 늘어나게 해 주세요 영향력이 100배로 확장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허무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의 100배나 100배의 역사가 다시 한 번 그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한 가마 어떤 쌀 나오던 데서 돼? 100가마 나왔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니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아메?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사업이나 이런 게 100배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하루에 어떤 데 몇 번씩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금과 은도 내 것이라고 예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세상의 부여와 풍성함을 이 교회 가운데 주의를 위해 보내주세요 그리고 허감 중에 보아 은밀한 가운데 숨겨진 재물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또 이거 잘 돼야 되잖아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건을 주시고 경영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등을 주셔서 하는 일이 복을 받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은 데 또 헌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표적이 분명하지 않아 그래서 교회 부흥도 하나님 100배로 그럼 우리가 100배 부흥하면 어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만큼은 안 되지만 이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돼요 이쪽에서는 중복고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가 98년도에 주님을 만났을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너무 그러다가 이제 막 성교하고 다른 데 이런 거 하다가 하나님께 제가 지금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런 생각 전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해야 돼 지금은 전 세계 안 가도 돼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만 유튜브를 통해서 옛날에는 그런 수단이 없었잖아요 얼마든지 또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임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몇 배 그런데 100배면 100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래서 작전 기도해라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해라 이런 걸 하잖아요 이삭에게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그 사람이 백배의 복을 받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뭐예요? 거부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좀 창대하게 되길 바랍니다 왕성하고 다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큰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거부가 자 14절 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불레새 사람이 그를 시기할 양과 떼가 그때는 목축업을 했는데 사업이 얼마나 오늘로만 번창을 한지 종들이 심하면 종업원이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불레새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멘 오늘 시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어서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